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아성에 도전하는 숨겨진 보석같은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아시나요? 덴마크의 작은 도시 빌룬투에는 전세계 장난감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인 레고 본사가 있습니다. 1934년 덴마크의 목수였던 올레 크리스티안센이 나무장람감을 만든 것에서 출발한 레고는 1940년대 들어 불의약한 나무장람감의 약점을 개선하고 신소재인 플라스틱을 적극 활용해 지금의 레고브릭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9천이 개발을 거듭한 레고는 현재까지 총 4천억개의 블록을 생산하며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장난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70여 나라의 아이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장난감인 것은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레고브릭을 조립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50억 시간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레 크리스티안센이 사망한 후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 고트 브레트 크리스티안센은 공장바퀴 유리관을 설치해 그 안에 굉장한 레고 작품들을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고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에 착안하여 레고랜드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6월 덴마크 빌룬트에서 세계 최초의 레고랜드가 개업하였고 그 뒤로 1996년 영국의 민저에 덴마크 이외의 최초의 국제 레고랜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미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8곳의 레고랜드가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4곳이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와 교육을 겸비한 시설로 건설되었는데요. 다양한 어트랙션은 물론이고 레고블록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레고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 사막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식물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는 1859년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인 프리드리 웰위치아가 처음 발견하여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앙골라와 나미비아의 사막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이 거대한 식물은 그 외 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에서 이 식물을 들어 신의 권능을 설파하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희귀하고 이상한 식물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는 고생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알아본 웰위치아의 수명은 평균 400년에서 1500년까지도 거뜬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웰위치아는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오로지 잎으로 이슬을 흡수하여 생장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갈리의 잎들이 서로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큰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져서 여러 장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외형 때문에 사막의 큰 문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잎은 1년에 약 10cm 정도 자라며 뿌리는 지하로 1m 정도로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은 4m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크게 자라며 둘레는 8m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너무 희귀하고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외부 반출 금지령이 내려져 나미비아에서는 이 식물을 지키기 위해 철저망을 두르고 군대를 동원하는 등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립니다. 활발한 해상무역과 진출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양한 종교와 인종을 받아들인 네덜란드 사회는 17세기 유럽 경제의 중심이자 학문과 문화예술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 회화를 이끈 3명의 중요 화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프란스할스입니다. 초성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프란스할스는 최고의 초성화화로 꼽히며 인물의 특징과 순간적인 움직임, 다양한 표정을 동시에 포착하는 능력으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얼큰하게 술에 취한 채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는 기분 좋은 술꾼이란 초성화에서 하늘스의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있습니다. 뛰어난 색조와 맑고 부드러운 빛의 조화로 조용하고 정적인 정치와 밀도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작품수도 많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고독하게 작업을 해온 탓에 생애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 미스터리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혹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년은 페르메이르의 대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빛의 화가 렘블란트 반 레인입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중 한 명인 렘블란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특유의 기법으로 종교화, 역사화, 정물화, 인물화를 비롯한 회화는 물론 판화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얻은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야경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은 렘블란트의 만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렘블란트 그림 중 가장 크고 유명한 작품입니다.